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가 늘어놓는 그런 주장이나 이야기를 보면 같은 시대에 연배가 차이가 나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586 연배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운동권 출신이나 그 연배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위험한 생각들 하구나 그리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심 정심 이재명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나무라는 콘텐츠가 나가면 거의 노란 딱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딱지를 오랫동안 떼주질 않아요 그게 뭐 매일 방송을 하니까 경험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방송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무슨 친일 국방론을 그냥 내뱉어 가지고 파문이 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건데 이 586 운동권 출신의 연배에 속하는 그런 소위 주요 인사들을 보면 사과하는 법이 일단 없고 자기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고운 겁니다 중간에 접는 법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친일 국방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성인 같아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실수였다면 사과하면 될 일을 절대 사과 안 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은 국력이 많이 약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해의식 같은 걸 벗어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보니까 이재명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 또 한밀 해상연합훈련을 비판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또 이런 발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또 박수치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각이 잘못되거나 생각이 털려먹었거나 생각이 짧으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이러면 하는 선택도 보면 생각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호를 뭡니까 그냥 잠그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의 문호를 잠그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형이 상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의 이번 생각은 진짜 잘못된 거죠 친일 국방이 어디 있고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선전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당이 당장 비판하죠 이재명의 친일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걸 하고 달리 말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왁왁거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유감 정도로 해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빡빡 우기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빡빡 우기는 겁니다 끝까지 전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도 끝까지 뭡니까 우기는 겁니다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사회는 사실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사회와 같은 건지 인간사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사회라는 것은 사실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고 진실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고 거짓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그게 인간사회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사실도 없고 진실도 없지 않습니까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엉망칭창인 사회인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냉철하게 보게 되면 사실에 대한 겸손 사실에 대한 존중 이런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이든지 무슨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든가 이제 왜곡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이 그냥 다반사인 거죠 뭘 기대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 한미일연합해상훈련을 또 비판했다 한미일 동해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극단적 친인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결국은 일본이 병참지원 여러분들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구상하에서 한미일연합훈련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 미군의 여러분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일본 내에 미군 여러분들 공군기지라든지 그렇게 기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병참지원이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당시도 다 이렇게 일본이 병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병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그럼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중간에 이런 기지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병참을 지원하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지지도라든 정치적 이해가 되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도문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그건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아니다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까딱 여러분들 조금만 잘했으면 그쪽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거죠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이런 정도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 무슨 대한민국이 혼자 힘으로 국방력을 가지고 주변의 적대 세력들하고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그럼 안 해야지 주한미군의 이런 병참지원이라든지 유사시의 이런 부분들이 다 일본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면 뭡니까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게 좋죠 이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재명 씨의 머릿속에는 그냥 자주 국방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에서 일본 협조가 있었으면 우리 강보는 더 강해진다고 했다 안보부수 당국자는 이재명 대표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니까 민주당도 완전히 뭡니까 과거에 그런 민주당의 색제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에 또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기 때문에 뭘 나무라더라도 뭡니까 무슨 사람이 뭐 앞뒤가 있고 전우가 있고 뭡니까 이래야 사람을 나무랄 건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얼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지금 나이 60줄이 가까이 된 사람이 한밀연합 여름 해상훈련을 친일 국방론을 외치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밥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공군기지 육군기지 해군기지를 다수 보장 일본 내에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사시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본을 직접 타격을 가야 했다 그렇게 위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력을 공급하는데 동해안에 대한 그런 해상에 대한 뭡니까 제공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되고 특히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잠수함들의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밀 해상연합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한반도 유사시 동해안에 활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나 북한과 여러분들 공조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해상운송성이라든지 이런 해상여름을 그런 호송로 같은 부분들을 침해해 가지고 이렇게 타격을 가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의 목표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유엔사는 위기 시에 일본을 통한 전력투입과 지원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인데 문정권 하에서 또 이걸 가지고 야단법석을 했지 않습니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전력투입과 지원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6.25 전쟁 때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8년 유엔사 후방사는 일본 정부와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를 유지해 7.7개 유엔사 전략시설에 대한 함선 항공기 인력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뭔지 그렇게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머즈리로 생각하고 뭡니까 친일 국망론 따위를 외치고 일본이 한반도를 그냥 뭐 점령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참 다들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제를 비교적 권성동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권성동 국회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도 핵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서 안보를 지켜가는 것은 당연하고 더구나 한밀 합동훈련은 2017년 3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의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선동을 하는 이유를 따로 있다고 나는 본다 권성동 씨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의 비패 상차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그렇게 뭐죠 지금 권성동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룹과 비리의 그냥 부패처럼 그렇게 다양한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일 선동은 자신의 죄악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권성동 씨는 뭐 그대로 지적했네요 민주당의 반일 선동은 낡아 빠진 운동권의 이념과 자신의 죄악을 숨겨보는 욕망 반일 감정을 자극해 도덕주구에 서부했던 얄팍한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민주당의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낡은 운동권이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털렸고 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의혹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권성동 씨가 1960년생입니다 이 1960년생은 불과 2, 3년 정도의 격차지만 아슬아슬하게 뭡니까 그런 운동권에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듯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1962년생 우상우 씨가 1962년생인데 그 62년생하고 60년생에는 하늘과 땅만큼 뭡니까 역사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이 다른 거죠 이 짧은 글이지만 권성동 씨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물론 권성동 씨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재명 당대표가 발휘한 친일 국방론에 대해서 반듯한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제시한 글이거든요 이게 60년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정치를 오래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할 수밖에 없지 않으면 정치 빼고는 할 게 없잖아요 정치하다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정치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다가 잘못되면 나오는 것이 그게 정치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소위 친일 국방론 같은 것을 외치거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들 옆에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서 미국이 있었으니까 70년 번영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죄다 일본 걸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뺏긴 것도 있고 불법적으로 뺏긴 것도 있고 불법이나 합법이나 다 뺏긴 게 주저앉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런 데 뭡니까 식민지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무로 양으로 도왔고 이런 모든 것을 뭡니까 또 친일하고 몰고 가는 거죠 토착 외군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만큼 살게 됐으면 피해의식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봐도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피해의식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 꼴이 됐다 당신들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이제 그거 벗어날 때가 된 겁니다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할아버지 뭡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일을 갖고 지금도 뭡니까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 많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년 6개월 만에 일본 여행이 필요하니까 20만 30만 일본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행지로서 일본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피해의식 민족 차원에서 피해의식 사회 차원에서 피해의식 개인 차원에서 피해의식 다 여러분들 참 안 좋은 겁니다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여러분 언젠가 일본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왜 한국은 되는데 일본이 안 되냐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그런 것을 한탄한 내용이 일본의 한 신문에 실렸던 것을 국내 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또 일본도 뭡니까 한국이 저렇게 성성장구하고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뼈아픈 그런 후회라든지 자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